여러분 이재명 대표 오늘 어디가 있습니까? 재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 이용당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딱 한 표 부족합니다. 나서주십시오.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백석 가지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자기 범죄에 맞고 헌법 바꿔서 국회가 사면할 수 있게 해서 자기들 셀프에서 셀프 사면하는 거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할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이용당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내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역사적인 성취를 다시 무너뜨리실 겁니까? 나서주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4월 10일 바로 내일에 12시간이 있습니다. 이순신 충무국께서 12척으로 나라를 지키셨듯이 여러분이 12시간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오늘 어디가 있습니까? 재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 이용당하실 겁니다. 나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내일 본투표입니다. 여러분 김경진은 김영우는 이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민심을 생각하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민심을 수용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뭐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옹호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로 돌아가실 겁니까? 그런 불쾌한 성희롱의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막는데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망할지 나라가 발전할지를 정하는 이 운명의 습관에 경기장 밖에 사이드라인 밖에 앉아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그냥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